1. 3. 3. 4. 5. 수직으로 내려가자. 가서 좋은 총 묻고 좋은 걸로 싸우자. 너무 전판엔 빈곤하게 싸웠어. 총이랑 장비만 좀 괜찮았으면 다 잡을 수 있었어. 옥상에 떨어져서 죽거나 그런건 없겠죠? 설마. 어 제발. 설마? 으아! 다리야. 허허허허. 허허허허. 뭐야. 법이야? 조용하자. 근처야. 불안하게. 빠란 빠란. 빠란. 빠라란. 이얼허. 특별히. 정확하게. 뱅. 왜이래. 스탠그레이드 하나 있어요. 백픽이 있어야 해요. 헬멧이 있어야 해요. 어깨 좋은거. 초반에만 좀 긴장합시다. 아 왜냐하면 옆집에서 총격살인이 일어났거든요. 자 대충 파밍이 되고 사람들끼리 좀 만났는지 급격하게 여러명이 죽였죠. 반드시 하나만 써볼까. 없네. 파루 넣고요. 안경. 혹시라도 눈을 다칠 수 있으니까. 안경 쓰면 다치는거 아닌가? 안경 쓰면 다치죠. 괜찮아 어저피 안경이 깨지면 죽었다는거니까. 그렇지. 그런사람 있잖아요. 일부러 안경쓰고. 떼려봐 이 새끼야 너 살인미수야. 깽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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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대 갈겨서 좀 긴장감 좀 끌어올려주고. 어? 방심하다 죽을까봐 어? 긴장감도 끌어올려 저 얼마나 좋은 사람 헤헤헤헤 저까지 생각해 준 저 마.. 고마움씨 한수 배우겠습니다 아 아파 어이없게 죽으면 울잖아 컴펜세이터 하나 끼면 잘 좋을텐데 아아 어? 헬멧이 금발머리를 가렸다. 아쉬움? 아쉬움. 페인트를 내려보자. 이따 머리 깨지고 죽을 때쯤 열릴 거예요. 오케이. 좋아. 스페인 짓어 먹었어. 난 이제 강인함의 수치가 다르다. 수치인 불명. 호우예! 여기 왜 이번 말은 또 조용하냐? 어. 빅캐드님 시청자 중에 지금 내 상황이랑 똑같은 사람이 있다.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다고요? 아 그럼 덜 먹은 거예요. 그럼 더 먹어.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면 덜 먹은 거야. 더 먹으면 되지. 괜찮지? 치킨은 먹으면 한 마리면 충분해. 배고프다. 나도 먹어봐야지. 치킨. 치킨 치킨. 엄마 배고파. 치킨. 모닝삼겹살. 모닝삼겹살. 모닝삼겹살은 쩐다. 와 큰일 났는데 모닝삼겹살은. 진짜 비리겠다. 비려. 왜 맛있겠는데. 맛있겠는데. 난 못 먹어. 비비상인은. 아니 왜 우리 삼겹살 귀를 죽이고 그래요. 소고기만 먹을까. 개월기네. 시청자 귀를 죽이고 그래요. 삼겹살 귀를 죽이고 그래요. 어떻게 삼겹살한테 그래. 그래. 나빴어. 인간이야? 삼겹살 때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야 그게? 삼겹살 생각은 안 해봤어? 인간이야? 삼겹살이 어떤 마음인지 생각 안 해봤구나? 맞아. 안 해봤지 당연히. 얼마나 우리 사랑을 받고 있네요. 사랑을 받다가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님보다 사랑받을걸? 님보다도. 그렇게 팩트를 공격하면 안 돼요? 님보다도 사랑받을 거야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애. 과연? 응. 왜냐면 나를 사랑해주는 시청자분들이. 아무도 없어. 없구나. 자. 모두 물음표를 칩시다. 갑자기 안타까워졌어. 물음표 폭력이라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뭐지 방금 여기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 흐으흐ğ. 응 아주 좋구만. 물음표를 눌러서 조이를 비화하시오. 천생같은ического niż다. 오 샷건이다 사랑해 이런 건물은 비상탈출 거 없어? 언제 걸어내다가 그대로 떨어지시면 됩니다 황천원까지 한 번에 갈 거 같은데 출근은 저쪽입니다 고객님 뭐 함정역인 거 같은데요? 안 돼 빨리 가야 돼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안 돼 뒤에 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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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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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팔로그 마요? 동시 송출인가요? 아 아 차다 빠른 아가 어 포어 그립 꺄져? 안 터지네 아 하단 레일이 안 좋구나 이거 진짜 차 타는 거 여기 차 타는 거 적응을 못하겠어 반응이 느려 시간 얼마 남았지? 아 씨 그게 중경자님 킹 때문에 그렇잖아 킹하고 왔네 킹하고 왔네 킹 좋은 서버도 그렇게 만만치 않게 좀 그래 아 아 차가운 버려 지금부터 지금부터 차가운 필요 없이 어 차 뒤집히면 어떻게 이렇게 세워? 버려 버려 슈밤 포킹 안 그럼 탈 때부터 차에 스프링 달아 놓으세요 포킹 아까 한 거랑 똑같은 작전으로 갑니다 여러분 보트 타고 보트 타고 타주라고 응 보트 타다가 한번 시키기 아니 여기서 저희까지 걸어가는 거 좀 너무해 그냥 보트 타고 안전하게 반대로 돌아가는 게 내 승리에 좀 더 기여를 할 것 같애 지금 방탄소도 좀 유명해서 잠깐 오랜상 곤밭 아... 곤방 와 곤방 와 아니야 아침이야 곤방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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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가 반대로 지난 거 같은데? 아 근데 이것도 보트로 가는 것도 침찬 잘 이렇게 돌아가야 돼 이만큼 쉽지 않아 그게 더 안전하고 그래 헬로우 마이 첫 번째 시청자 칭찬해 오 칭찬해 그대의 용감한 칭찬해 결국 난 말이 없어 적 얼마나 아 오케이 뻥이 오 옳사 아 탈출할 수 있겠는데? 아 진짜 힘들었다 왜냐면은 하 오오 이게 뺨님 다리 지났다 음 응? 60초? 잠깐만 60초 안에 여기서 저기까지 간다고? 행복해 보이시다 아 설마 전자기장 사망은 아니겠지? 설마 쇼크사나 하지 않겠지? 설마 지금 나랑 아름 2개 방송 중 거? 응 아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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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 쩐다 왜 이렇게 해놔야지 헤드님 있다가 포스트잇 좀 편하지 핫초가 한마디로 동시에 재패해 버렸네요 빨대지 빨대지 어떤게임이냐구요? 플레이어 언노온의 배틀그라운즈랜드 배틀로 할 게임이야 재밌겠다 아 시간 딱 되려나 아 망했어 왜요 전기 전기에 다 태워지고 있어 누구야 시장에서 8천원에 파는거 8천원에 금발이 8천원에 금발이 치킨이시구나 치킨이시구나 하늘도 금리지나요? 아니에요 치킨은 아니고 통닭이에요 통닭 좀 유효하게 달라 통닭이랑 치킨이 완전히 다른데 목값이 달라 하지만 통닭도 맛있습니다 이거는 사제야 우리를 인도해지지 야 근데 어느새 18명밖에 안남았네 10초 전에 괜찮은거 한 62명이나 남았는데 역시 하이지 갓겜 보태가 가뜩 잠겨서 간대요 이렇게 되면 제 방송은 소화하기 좋지 않은 방송인데 고민들은 높은 Non-Dev 명절을 이특변 가위구나로 새로운 바위가 처음보는 바위가 기가 반가워 새로운 바위는 어찌랑 환영이야 근데 그 보트가 많다 그냥 괴이매 보트가 굉장히 많네 기가 좀 오후 쭉 크게 돌아서 어 어... 저기 윌베이 오른쪽 아래쯤 이쯤 계속 파밍하면 될 것 같아요 저쪽은 아무도 건드릴만한 여력이 안됐을까? 뛰어서 여기를 여기까지 파밍없이 뛰어 건너는 미친놈은 없죠 저쪽은 보트를 타지 않으니까 응? 나? 어? 어... 이거 여기 미친놈 뭐죠? 나라면 걸어갔을 것 같아서 어쩌지 야 보트만 몇시간치 타네 몇시간치는 아니야 몇번째 다가왔어 네 하얀스님 들어가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하얀스님 가셨나? 하얀스님이 정하얀님 맞으신가? 맨날 그 제 페북에 맨날 꽁냥꽁냥들 많이 남기시는데 아... 어... 지금 팔로우를 끄내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개 두개 네... 아... 아 오케이 다왔어 알바 두시간 남았어? 새벽에 알바를 해? 뭐 할 수는 있긴 한데 팬의점인가? 보통 이 시간에 팬의점이긴 하죠 하얀스님 내 시청자중에도 술집 할바 있더라 뭐 어제인가? 그거 뭐지? 어제 마감을 안시켜줬다고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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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테란 나도 사천인데 왜 안생길까 갈게요 4400 4400이네 4400이네 4300이네 안생길래 나가 죽어야지 아냐 이중인 사천 아니잖아 그러니까 넌 안생기로 싸 나와 따라 나와 사천도 안이겨 따라 나와 사천도 아니게 까불어 사천도 아니게 까불어 따라 나와 컴퓨터 600만원 내 점수 믿고 깠어 컴퓨터 600만원이 뭐야 어차피 똑같은 게임하는데 아니야 난 달라 어차피 똑같은 게임 똑같은 사양으로 하는데 600만원이 뭔 소용이야 아니야 아니야 나는 남들이 2,000K로 할 때 나는 4,000K로 어? 뭐야 밀리터리 베이스에서 차타고 나오는 놈이 있네 우와 쩌는데? 어 저건 대범한 남자가 있다니 저저지 흑에 날려 새겨 네 네 OMT1D 로고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게임 너무 재밌다고 빵집 빵집 아긴 빵집도 이렇게 아침에 열리나 근데 빵집을 지금 열어서 2시간만에 퇴근하고 집에 가진 않은 거 아니야 하하 하하 뭐 아침에 빵 만드는 작업하고 가나 빵집은 지금부터 부어 빵도 두드리고 그렇지 밀가루에다가 포모 부어주고 퍽퍽퍽퍽퍽퍽퍽퍽 이렇게 숙상시켜 퍽퍽 google Interesting 날씨 Ker GORDON 원래 빵이란 그런 탄수화물 기본적이 고소한 맛이 맛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또띠아 있잖아 또띠아 그거 반주만 먹는거도 맛있었어 또띠아 또띠아 왜 또띠아 반주 los ale 아직도 맛있지 않아 왜 또띠아 반주 안해도 고소한 밀가루의 분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건 굉장한거라 반죽만 먹는건 좀 반죽보고 베테라 할 수 있어요 반죽을 씹어먹는거 아니고 동그란거 있잖아 완제품으로 맞아 먹어도 돼 인체에 해롭지 않네 빵 중에서 엄청 질김빵같은거 그런거 쨔셔 안질긴데 엄청 부드럽거든 차라리 살샃살샃 소로루룩 이러면서 녹아내리거든 그래도 좀 별로야 그냥 이만 별론 먹었네 아니에요 이만 까다롭기네 주는데로 좀 먹지 까다롭기네 조금씩 먹어봐야지 맞아 아 이미 먹어봐서요 맞네 더 먹어요 아 이미 회사식당에서 먹고있어서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저희 회사식당에서 밥좀 먹어볼래요 나는 나는 단단한건가? 나는 나는 커리에 난 그건 단단하지 약간 바삭바삭했던거 같은데 난은 좀 그렇죠 카레가 부드럽고 난이 바삭바삭 갑자기 배고파가지고 피자 먹고싶다 어 피자? 아 내일 아 내일 내일 시간 좋은 하루 빅캐드님 시청자가 팩트 던졌어요 밀가루가 아니라 옥수수가루래요 아 밀가루는 옥수수는 어떤가요? 탄수화름이겠죠 맞아맞아 밀가루가 옥수수는 어명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빨리 논리적으로 설명해주시오 건강하지 않음과 건강하지 않음이 차이가 있죠 옥수수는 건강하고 밀가루는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밀가루 그냥 통 가루로 먹을 수 있어요? 네 옥수수가루로 옥수수가루요? 먹을 수 있죠 그거는 어 그럼 생으로 먹을 수 있으면 건강하고 생으로 먹을 수 없으면 건강한게 아닌가요? 어릴 때 그거 안했음? 그 뭐지? 떡 밑에다 숨겨놓고 밀가루 그거 덮어놓고 떡 집어먹는거 운동회에서 유치원 운동회에서 아 그거 야 유치원 안 다녀서 나도 유치원 안 다녀서 유치원 유치원 다니지 너무 오래되서 기억이 안나 오래되서래 유치원 여기에서 제일 어리지 않냐? 오래되서 인정 오래되서 인정 내가 제일 어리긴 해도 유치원때면 아주 멀었잖아요 오래되긴 했지 야 제일 어린데 아니야 저기 20살이야 저도 20살이에요 거짓말은 몸에 해롭다고 아 4400점인데 여자친구 안생긴 이유가 있었네 어?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스무살이랑 무슨 상관이야? 심한데 아 그건 아까야 울겠다 니한테는 진짜 내가 컴퓨터 안 팔꺼야 울겠다 왜? 기분 나빠졌어요 그럼 어쩌죠 그럼 어쩌죠 어 이거 아닌데 이거 옴니 오디 로오오오옵 로오오오옵 로오오옵 총이야 잘났 differs 쒸니 여기 내가 뛰어 내려오면 되잖아 아! 헉! 어머나 어떻게 이럴수가 굉장히 엄청나 108레벨 3까지 얻었네요 편할만 없는 거 빼면 가장 완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왜 그러시죠? 밀가루 그냥 먹으면 바보된대요 왜? 누가 그래? 바보되면 되지 밀가루 그냥 먹어봤어요? 빨리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사과해 사과해 아니 내가 아니었어 내가 시청자를 보고 말한거야 형아 저 시청자 사과해 시청자님 죄송합니다 왜 님이 사과해 시청자가 사과해야지 왜 님이 사과해 아 그래요? 왜 사과 같은데? 드디어 전설의 무기 프라이팬을 깡 깡 오 개멋인데 모션? 무슨 용건보다 멋있어 이거는 멋있어 장비 좋다 근데 제 방송에서 4천점이면 4천점이면 4천4백점이면 여자친구 생길만 하대요 그래? 4천4백점이 아니잖아요 근데 님은 아니 용태님한테 한 말인데 뭔 소리야? 아 그래요? 응 근데 왜 없죠? 나 왜 안가고 있었지? 그니까 그건 님의 암맘복인가요? 화이팅 어? 전기 맞고 죽음? 우줄라이 다쳐줄래? 나 굉장히 바쁘거든 음 음 저도 바빠요 펜킬러 딸려 경찰차가 두대로 쫓아야 되거든 후후 아 펜킬러하면 방어.. 체력이 다 안 깎인다? 좋은데? 가자 님 오늘도 프라이팬이 울부짖는다 님 톡답되고 있어요 나의 프라이팬 하나라면 이 세상을 변경할 수 있어 가자 프라이팬 내 영혼의 파트는 이름도 지어줘야겠다 이름 뭘로 하지? 니 이름 셀루판이야 중 중 셀루판지에서 태어났지 어? 아싸 내가 근처인데? 살겠다 이거 와 피닫은거 봐라 틱 택 톡 택 택 택 택 택 택 택 택 택 아 살았네 어떡해 아씨 스스로 대견합니다 체력 왼쪽 위에 나와야지 왠어우 택 택 택 택 끝 게임을 꺼졌냐 언덕 쪽에 있는 일이 무조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겠군 그럼 난 지금부터 저의 언덕 쪽을 점령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애병, 전설의 셀로판과 함께요 왜 셀로판이지? 셀로판을 언덕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으니까 셀로판은 그냥 나와 함께 하는 것 하나만으로 충분한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빈슨 크루소의 그, 공? 윌, 윌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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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군가 한 명이 죽었습니다 이 적군은 열 한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패드님 어? 패드님은 여자친구가 게임이야 나야만 어떻게 할 거야? 패드님은 게임이지 미안해, 인생의 낙을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우리 엄마야 라고 대답할 거야 윌? 센스 있는 발언인데 동문서답이야 거기서 여자친구가 부정한다면 그 여자친구는 나한테 패드립을 날린 거라 다름없어지지 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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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rider2 그럼 로빈슨 크루스는 뭔데? 퀘스트 sua 그러면 로빈슨 크루스는 누구였어요? holy 로빈슨 크루스 나름 잘 살지 않았어? 그대로 bin 숙아 제 traction 맞아 막 처음 가지고 인디언들 위협하고 패드님은 어떻게 할거야? 그럼 무인드에 빠지면? 어? 무인드 혼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할거야? 아마 게임을 못해서 멘탈이 나가지 않을까? 아 그럴 수 있겠다 아무것도 없어? 탈출할 방법도 없어? 어 응 과일밖에 없어 과일밖에 없어? 어 뭐 과일 마시게 막 다 죽겠지 하하 좋다 그렇다니 과일 안 키울거야? 어? 과일을 왜 키워? 과일 과일 키워서 재배해야지 과일만 짝이 없으면 과일이라도 짜주를 만들어야지 과일 많다며 많으면 지들끼리 재배하겠지 응 그렇네 샷건 샷건 엔절빗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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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위에? 아니요? 너무 높지않아? 한번 점프해봤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사기겠.. 저한테 총같은게 다 나왔습니다 뭐하던가 아.. 저 얘기를 할 때 싸우고 싶지 않은데요? 저장 아 저 관장샷건 왜 괜히 총싹가지고 주위 이목을 이쪽으로 돌따고나는게야? 흐흫흥 흐흫 흐흨 하아 세키 센소 없게 진짜 미케드님 클템이네 저..저 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마셔야겠다 갔나 쉐킷 내려갈까? 내려갈까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잡았어 잡았어 별거 없어 잡았어 잡았어 코리아 넘버원 노스 코리아 넘버원 야 우리나라 우리나라 홍보까지 하네 그럼 보세요 제가 우리나라의 국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제가 우리나라의 국격을 낮추고 있다고요 여러분 환영 간첩인데 저 정도면 간첩 2중 스파이 아니야? 4중 스파일수도 있어 드럽게 머네 4중이면 어느 나라야? 여러 나라나 걸쳐 걸쳐갖고 다리 팔 다 걸쳤네 거의 하나만 들켜도 이제 팔다리 다 잘려나가는 수준네 네 5중 스파이요 보다 또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사는 거죠 쟤네가 가나 괴롭힘 물릴 것 같은데 없을 때는 자 지금부터 님들 샷다 마우스 내가 많은 사람과 싸우고, 내가 아주 위험해. 너는 샷다 마우스, 오케이? 샷다 마우스.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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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엉엉엉. 아, 저 앞에 사람 있다. 어, 쟤네끼리 싸우겠다. 나 지금, 이때, 일로 뒤져. 저 새끼 둘이 막 싸울꺼거든요, 지금? 둥탕둥탕 하는데? 아, 쟤네끼리. 오케이! 아, 네, 짐이... 와우 여기가? 장전은 안했어 오리아 넘버원 잠시 후 잠시 후 들어감 별거 없네요 그쵸? 참 쉬웠던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시는다 아 드디어 자네 아 빨리 자고 내일 나가야 되니까